소승에 대한 5위 75법에 두 번째 대선지법을 말합니다 지금 치망법 다음에 침소법이 46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6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변대지법 두 번째가 대선지법입니다 두 번째 대선지법 10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신인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대선지법은 가장 좋은 겁니다 착한 마음, 불도를 닦는 마음이나 선행공덕을 하는 마음 그래서 대선지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큰 착한 그러한 바탕의 법이다 지란말은 바탕입니다 거기에 대한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다 말이죠 믿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는 것이 유교의 인누에지신에서 오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마음은 불법을 믿거나 정법을 믿는 것이 다 그게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사회가 불신 풍조가 만연하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죠 인신매매나 무슨 어린애 유괴범이나 온갖 그런 조치보단 반행이 있잖아요 믿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째가 믿음이다 말이죠 공자는 정치를 할 때 세 가지 요건 중에 첫째 백성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이 풍족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군대를 강하게 잘 가져야 되고 그거 두 가지가 가장 국가를 다스리는데 정치하는 데 제일 최대의 문제거든요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또는 모든 백성이 잘 사는 것 그러한 의식이 풍족한 족식족병이라 족식족병 가운데도 믿음이란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군대를 잘 길러가지고 외적을 방어하는 것 그보다 믿음이 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말이 자고로 개유사라 이 말이 공자 노노의 뜻 나옵니다 정치를 할 때 백성들한테 그 신조 한 번 약속했으면 믿음을 줄여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공약 세워놓고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그게 정치한테 큰 손실이거든 자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있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성립할 수가 없다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나 군대를 풍족하게 하는 그것보다 신이 가장 소중하다 고공자의 정치 이념이 그와 같이 모든 종교도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신입니다 오군에도 신군이 제일 먼저 나오죠 불경 제일 첫 말에 여시야문이라는 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틀림없는 확신 확증을 표하는 의미가 되죠 첫째는 믿음이니 침과 신소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다 있는 마음은 침이란 말은 치망이고 치망에 딸린 신소유법 신소로 하여금 마음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마음이 지극해지면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선지법의 제일 첫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방일 방일하지 아니하미니 방탕한 거죠 방일하여서는 안일에만 빠져가지고 마음을 방심하고 안일만 취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도에 들어가기에 가장 장애의 요소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착실하고 또 지극정성 그런 정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진과 반대가 방일입니다 그래서 방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정진을 제대로 잘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죠 모든 선악의 법에서 방일하지 않고 않게 하는 작용이다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방일해가지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선에 대해서는 방일하지 않고 더욱더 선을 노력하고 정진해서 착한 일과 착한 마음과 착한 행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이 불방일이다 세 번째는 경안이라 이게 지금 대선지법에 나온 겁니다 대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소유법의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섯 가지 가운데 제일 좋은 법이 열 가지로 지금 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경안이라 경안이라는 말은 기분이 좋고 몸이 가뿐하고 몸이 편안한 거죠 자기가 떳떳한 일을 하고 할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노력을 하면 약간 피곤해도 몸은 가뿐인 거예요 가뿐다는 말은 몸이 개환하고 편안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지근한 건데 무지근하지 않고 가뿐한 겁니다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경묘하고 안온케 하는 그러한 작용이 경안이다 네 번째는 행사다 행사니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법에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고 평등하게 주하는 작용이다 이게 행사라는 것은 전번에 고수락수 사수하는 것하고도 달라요 또 기사를 간다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행사랑은 독특한 명사예요 행이라는 말은 수행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요 도를 닦는 사람은 방사재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도를 닦는 사람은 온갖 걸구치는 구애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런 요건을 다 놓아 버려야 돼요 달마대사 말씀처럼 의식재인하고 밖으로는 여러 가지 조치보단 복잡한 사무 같은 걸 다 덜어버리고 추여 버리고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만 그렇게 되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마신임 말과 같이 온갖 그런 복잡한 사연을 놓아 버린다는 말이죠 콩밭에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비둘기가 뭐 꾸엉이 콩밭에만 마음이 있으면 공부에는 마음이 없고 딴 생각하면 그게 재연이거든요 그런 걸 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행사 두 글자가 수행을 해서 온갖 산란심을 버린다는 뜻이니까 균등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균등하게 갖는 것 행사가 바로 균등이라요 정과 해를 닦는데 마음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기울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히게 한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는 거고 해라는 것은 마음이 밝은 슬기니까 정과 해를 정의 쌍수를 해야 되잖아요 도에 들어가려면 정의 쌍수를 하는 처음 수행의 기본 자세가 행사라요 그래서 마음에 산란심도 없어지고 혼침 무기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걸 행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런 구사론이나 유식론이나 다른 유가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이나 그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행사가 처음으로 볼 때는 행사가 좀 눈에 설지요 안면이 없잖아요 불교를 많이 접한 사람도 행사하면 행사가 무슨 말인고 무슨 걸식하는 것이 행사인가 말이에요 무엇이 누구한테 주는 것이 행사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내용이라요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법에 대한 집착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평등하게 마음이 주하는 것 금강경의 운하응주 운하항복 기심 금강경의 그 마음을 주심항복하는 그러한 내용이라요 마음을 머무리게 하고 마음을 항복도 받고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서 머물게도 하고 마음을 항복받게도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할 때의 마음 자세가 균등하게 정해가 균등하는 그런 것을 행사라고 합니다 이는 행원에 소속된 소속이 되는 포섭이 된 바 사임으로 여기서 행사를 설명을 잘했네요 내가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높아심에서 저렇게도 했어요 행원이라고 있죠 색원,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오음 가운데 오음 가운데 색원, 수원, 상원 그 다음에 행원이라는 게 있죠 행원에 해당되는 사임으로 그래서 행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흘러가는 건데 마음이 흘러가는 철류를 정지시키려 수돗 시키는 거예요 차가 막 달리면 사고 내기 쉬우니까 일단 차를 주차시킨 것처럼 차를 고치려고 하면 달린 상태에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차를 고치려면 차고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정지해놓고 부속을 고치죠 그와 같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차 고장난 것처럼 고장이 났으니까 그걸 멈추야 하거든 멈추는 게 여기서 말하는 차라요 차란 놓아버린다 말이에요 들뜬 생각을 멈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수원에 해당되는 사와 간별하기 위하여 행사라고 했다 수원에 해당되는 사가 뭐예요 어제 했는데 잊어먹으니까 잘 모르죠 수원에 그전에 이게 있잖아요 고수, 낙수 거기다 구별하려고 고수, 낙수 수는 수원 아니요 또 사수 이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자하고 수원에 해당되는 고수, 낙수, 사수하는 이 사수가 아니고 행원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 공부할 때 수행할 때 흘러가는 그 마음을 정지시키는 그런 행사다 하는 그 말이에요 사 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비 희사할 때 희사하면 놓아주는 거죠 도시를 하는 거 누가 달라면 주는 것도 희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희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탐착이나 집착을 다 버리는 것도 사요 관대한 용서도 사가 되고 또 부처님은 열의 심력 가운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전에 한번 내가 말했는가 열의 심력 가운데 이런 차도 있어요 이 발음은 이사 그럽니다 인위자로 발음해요 예수가 티베트에 가가지고 중대했죠 중대가지고 도를 닦을 때 그 불명이 중 이름이 이사라는 개를 받고 이사라고 처음에 도를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기적을 부리는 일교의 기적 부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가지고 교를 펜 것이 예수입니다 지금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죠 불란서에 그 운원도 나와 있고 티베트에 운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중 이름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사실은 불교 사생아처럼 불교의 여칭 말하면 부처님은 서작객인데 지금은 불교라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죠 근본을 따지고 보면 불교가 큰 집인데 큰 집인데 큰 집을 막 헐뜯고 종갓집을 막 비난하고 배척하니 그게 들 일이 아니겠죠 그런 사실 기독교인들은 부정하겠죠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도 그걸 발표해가지고 친부 복사들이 그분의 거시기를 발표한 책을 거기서 돈 내가지고 출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냉정한 역사는 역사 앞에는 사실 앞에는 부정할 수도 없고 거기는 공평한 겁니다 개인의 사리사요 사감이 개입될 수가 없어 나도 그러니까 거기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은 열 가지 힘을 성취한 가운데 나오는데 알지 못한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안다 모두 다 알면서도 부처님은 그걸 해석하면 우불기라 알지 못함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다 알면서 세상 일이나 출세관법이나 온갖 진리나 온갖 도를 모든 것을 다 부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이 일체 지자라 부처님은 일체 것을 다 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지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또는 일체 각자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 그렇게 알지 못한 것이 없으면서 이미 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단 말은 안다는 생각을 늘 가슴속에다 품고 있지를 않아요 내가 알았노라 하는 그 상이 전혀 없어요 알았어도 모르는 것 같지요 그 마음이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마음이니까 내가 알았노라 하는 그런 상이 전혀 없는 부처님의 가장 맞고 가장 청소하고 가장 독특한 특수한 부처님의 힘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알지 못한 것이 없으면서 이미 버렸다 그래서 예수도 아마 저런 의미에서 이사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저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티베트 사원에서 죽어서 개를 받고 할 때 이사라는 불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게 많죠 집계명도 있고 묵주도 걸고 천당 지옥설 마구니 마귀설 또 죽으면 지옥간다 말이에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문명이거든요 그런 것 하며 집계명하며 불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묵주를 매는 것 하며 기도하는 것 하며 불교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친분은 또 독신으로 살고 수녀도 또 독신으로 살고 이 비구성처럼 그게 이제 개신교가 되어가지고 대체성같이 지금 된 것이 기독교 목사 아니에요 장로고 간별이란 말은 구별이죠 구별하기 위하여 가릴간자 가려서 구별하기 위하여 행사라고 말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참이라 참교라고 하죠 참이라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운 게 이득입니다 여자들 수집어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여자가 가장 이득이요 처녀들이 수집어 가죠 일본 처녀들 보니까 영 글러먹었던데 처녀들이 이렇게 담배를 벗금 피우면 이렇게 하고 재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무슨 놈은 여성미가 뭐가 있어요 한국 여성이 차라리 그런 면에는 훨씬 뛰어나죠 그 대신 또 하나 잘한 건 있대요 남편한테 아주 우룩룩고 이렇게 복종하고 말이에요 서비스도 또 잘하기로는 유명해요 잘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담배 벗금뻔 이렇게 하고 수집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 없죠 그 수집어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참과 같은 그런 이득이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작용이다 여섯 번째는 괴라 괴는 부끄러울 괴 아까 부끄러울 참 그러나 말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구분해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4페이지에도 중간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무참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 부끄러움 없다 했고 우교라고 하는 것은 남부끄러움 없음이라고 번역했죠 13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에 13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끝으로 셋째 줄에 여기도 내나 대선지법처럼 선은 믿음과 참과 재부끄럼과 또 괴화할 때 남부끄럼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자로는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게 말이야 비슷하지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참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교라고 하는 것은 규신 규자가 붙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해 볼 때 다른 사람은 죄가 없는데 성현들은 아주 참 숭고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와 같이 모두 다해서 어떤 성현 군자나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을 내는 것을 그걸 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부끄럼이죠 남하고 비교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면 참자 재부끄럼이고 지은 바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는 작용이다 일곱 번째는 우탐이다 탐내는 것이 없음이니 순경에 탐차감이 없는 작용이다 순경에 대해서는 자기 비위에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잘 순응이 되는 그런 좋은 것을 탐내지 않아요 또 자기 비위 틀리는 것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것을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을 대할 때는 성을 내고 순경을 대할 때는 탐심을 내는 그런 것은 탐지치삼동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삼선근이라고 해요 세 가지 선근이라 삼선근이라는 것이 마삼근이 아니에요 화두에 마삼근이라고 삼선근이라고 나오죠 이 삼선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동산 추초화상은 삼이 세근이다 한근 두근 하는 그런 근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선근 이것도 삼은 삼완이요 비슷하죠 바람이 삼선근은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무탐 무진 성내는 것이 없는 것 또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것 탐진치가 없는 것을 세 가지 좋은 착한 꿀이라고 해서 선근이라고 합니다 삼선근 삼선근 삼선근은 알기가 쉬운데 삼선근은 알기가 어렵죠 왜 부처님을 삼선근이라고 했느냐 삼이란 말은 마포 산대 거시가면 서울에 가면 마포구가 있어요 거기도 아마 옛날 삼을 재배했던가 마포구 또 저기 가면 잠실은 외치던 곳이고 말죽거리는 말죽먹이던 곳인데 말죽거리 잠실이 지금은 굉장히 부촌이 되어버렸죠 옛날에는 서울에도 못 들어오고 빈촌 중에 최고 빈촌들이고 여덟 번째는 성냄이 없는 것이니 역경에서 성내는 것이 없는 작용이다 아홉 번째는 불해라 다른 상대방을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 불해가 참 좋죠 옛날에 불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춘추 전국시대의 친불해 이름이 좋죠 불교 문자요 성인 신씨요 한소군 때 한나라 소군이라는 임금이 한 소왕이던가 한나라 소왕이라는 춘추 전국시대 임금이 자기가 입던 임금이 입던 바지가 약간 낡었거든 조금 오래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자기 비서를 지켜서 내가 입던 바지가 낡었으니까 낡었다 해서 버리지 말고 잘 간지게 두라 그러니까 그 비서가 말하기를 입던 옷을 왜 깊이 깊이 간지게 두라고 가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듣건댄 현명한 밝은 임금은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문 명주는 에이 일빈일소라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내가 듣건댄 밝은 임금은 현명한 밝은 임금은 에이 일빈일소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거 찡그리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찡그리죠 인상 쓰죠 기분이 좋으면 허허 하고 웃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 번 웃는 거나 기분이 나빠서 한 번 찡그리는 것이라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밝은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입었던 이 소중한 바지를 그냥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반드시 현명한 인재나 아주 상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있던 바지를 그 사람에게 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친부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한 인물이라요 이분에게 정치를 맡기고 이분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한 소왕이 친부래 때문에 한 나라가 부국강병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부국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친부래에게 주었다는 그런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통감이나 다르게 그런 통사 같은 데 나옵니다 불회란 말이 좋죠 사람을 해치는 게 안 좋은 거라요 다른 사람을 손해하지 않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선근이죠 열 번째는 근이니 부지런함이니 착한 법을 닦아서 마음이 용감하게 하는 작용이다 그전에 고운사 주지 지금은 부석사 주지구만요 그분을 내가 행자 생활 때 저 영천 은회사에 데리고 가서 우리 스님 앞으로 계를 받을 때 해치사 백년함에 우리 근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근사 선생님 앞으로 계를 주려고 그날 밤 자니까 불명을 지어야 할 판인데 꿈에 말이죠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저 그때 소흥 정환이거든 이름이 정환이라 했어요 소흥 씨거든 나보다 두 살 미치지요 이름을 근일이라 지라고 부지런 건 자 날 일 자 내가 꿈에 현몽을 얻은 대로 그 사람에게 근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근일이 좋다 근일이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 스님은 그 의미도 모르고 해같이 이렇게 해가 늘 돌고 도는 해같이 부지런하는 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나날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항상 360일, 100일, 1000일 할 것 없이 부지런한 날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받은 이름인데 우리 스님은 태양같이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요 해석이 좀 다르죠 부지런한 것은 같지만 해석하는 것이 태양으로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부지런한 날이다 날로 본 거죠 근이 참 좋아요 근면하고 근실하고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겁니다 선법을 닦아서 마음이 용감하게 용감할 용, 용감할 한 구셀 한자요 거셀 한자 그러한 작용이다 10가지 법은 일체의 선심과 상응하여 상응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합되고 순응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선지법이라고 말한다 대선지법이 10가지인데 시인과 불방일과 경안과 행사와 참과 괴와 무탐과 무진과 불해와 근 우치가 빠졌죠 지금 여기에 우치함이 없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없어지면 운명, 번외가 다 없어진 거예요 우치가 우치가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탐, 무진 보다도 우치가 되면 번외와 운명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우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높은 차원 두 번째는 끝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잠시 후